선택하여라 아 개꿀잼 팽이덱하고싶었는데 아 쓰레기 아 제대 팽이덱 돌려내라 아 아 아 아 푸브홀 푸브홀 보복 보복 정말 보복 본절 어? 거주인형 보안뿌 어어 그래 어어 뭐야 이거 잠깐만 지금까지 늘 먹던 맛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가지가 나타나서 늘 먹던 것만 말고 이런 것도 먹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오 이렇게 가지고 깍둑대다가 그냥 남대로 있지 그랬어 다시 들고 깨기 도와쳐 가지 상성 좋은 거는 현실 지배랑 생성된 카드 강화되는 거랑 그니까 현실 지배랑 데우스 마키나 정도가 있죠 학습도 개꿀각이겠네 근데 사실 그냥 압축되게 더 세게 하겠지 압축 어 삽 삽치리나 하면 되겠다 좋고 아니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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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 아 히..히기 맞지 히히히히 어, 대행마라 이길값 못하는 이길값 못하는 삽 또 훈각 봐야지 요금 각 봐야지 이길값 못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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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나 어디갔어 언지어머 왓츠는 반구먹기 너무 까다롭다 까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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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뭐야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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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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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야겠는데. 가자. 자. 사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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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운 가능. 도운 가능. 또 훈. 부베럭. 후베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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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펙트 험탑에 내려온 아름다운 꽃 한송이 아이조현이님 호칭 감사합니다 저런 카드를 쓰는 디펙트란 캐릭터는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일까 대충 파워 카드나 넣으면 안될까 교훈 쓸 수 있나 온 씀 아니 뭐 교훈을 쓸 수는 있었지 강화를 못할 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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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틀벨 좀 해봐겠지 사틀벨 좀 해봐겠지 뭐 제대로 된 드로우가 안 나오냐 그럴 수도 있지 어허 음 어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분명히 샌드 뭔가 뭔가임 횡행으로 수리검을 볼까 아니면 더 많은 수리검 와 불격 1에너지만 0에너지만 있으면 위약을 걸 수 있는 디펙트는 얼마나 약 아아아아아아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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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할게 없네 랩보가 왓처랑 아클한테 있었으면 겁나 싸기인데 뭐야 뭐해 인마 때리는 법을 모르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전진할걸 근데 대행마도 너무 좋아서 어차피 덱은 가지가 짜는데 일 개박스네 아 아 아 으 으 으 영웅 조치 못한 도운 참을 수 없지 행복 영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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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은 영웅도 오메가 슬기 아니라 교훈이나 봐야 되는 거 아냐? 아니 그냥 왓츠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섬탑 울렁은 왓츠 하고 수입이 가능하네 수입이 가능하네 수입이 가능하네 수입이 가능하네 plan 전기 스킬 멕보를 돌아봐도 미니 지구 끝 뇌포는 힘 좀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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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전지 분야 어디가냐 던전 던지 잉크병 개꿀병 맞는거 아니야 덤천은? 옵스 큰일날 뻔했어 어떻게 살긴 했는데 사실 집에 드디어 호흡으로 나왔어 근데 확실히 진짜 가지 나오니까 빛은 떨어진다 자 복사벨 자 복사벨 덱에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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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운좀 겨운운 겨운좀 겨운운 겨운운 오메가 막 기나 강화된거 좋다 제대로 들어갔네 아니 아 내 손절 쓰레기 견 오 개잉마 진짜 바지 잘 살린다 바지 잘 살린다 아니라 23 24 24 에이 데어본 던지던지 해도 할게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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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아 아 아 6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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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이 미-102 102-102 오잉? 백마 저렇게 많으면 잡겠다 와오 아 코지가 튼거운다 아이씨 도운 하나 더 도운 가륜 엘트위 재련의 축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기적 강화하면 너무 달달해서 아니 젠장 이걸 가지러 원박을 하네 도운 아니다 정신 차려 아 정신 못 차려 오늘 사람을 미치게 한다 있네 임치맨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오살 허순했다 어 계절막네 외전하위모 아 잉크병 경지 운명 가르기 끝 가르기께 가르기 너무 많아 신성모독 참기 힘드네 하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연? 더 훈각이 나올까? 더 훈 되나?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횡행행도 버려지. 잡을 수는 있겠는데 교훈각은. 불투명하네. 안돼. 안돼. 아니. 도운 봐봤자 딱히 이득도 없는데. 비밀의 가드 한장이면 괜찮네. 야 덕벌레들아. 왜 저 턴에 안뜨려. 각은 벌레들아. 밀러의 터뻐레다운. 밀러의 터뻐레다운. 밀러의 터뻐레다운. 밀러의 터뻐레다운. 밀러의 터뻐레다운. 문 한장. 밀러의 터뻐레다운. 어. 잊지났네. 다 썼네. 돌차. 돌차. 돌차할만한 듯. 선 1골드. 다 죽었다. 아. 쇼핑 마렵다. 쥐 없어가지고 근데. 터뻐레다운. 귀 없어서 별로. 쇼핑 맛있게 못한다. 쇼핑 맛있게 못한다. 다 썼네. 비하의 우완. 에입 Oracle. 저 마저stein의 기적. 타 통신. 수, efficiency. gen. Feel free. 고맙습니다. 와 타격감 와 이게 타격감인가 잘플레이 안나왔네 의접색 이제 힘올려야지 힘없어서 어차피 돈 다 쓰지도 못하나 이걸받네 이걸 또 봤네 오 파여 144피해를 두었습니다 횡행위 126트리언 살펠때려 아닌가 2575 센터 일단 몸부림 컷 졸리로 졸리로 전지나 염원이나 마요나 액마 정도 액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역시 염원이 낫겠지 아닌가 전지하자 감전지 콤보 포션 저정도면 된듯 불안하긴 한데 이기긴 할 것 같 된 느낌 아니 내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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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온 온 마술 칼날 왜 두개입니 으아 34만큼 0번 줍니다 완전 회전 완전 회전 가방 여행 여행 로제 염원이 먼저 잡혔네 로제 본절이 있었어요. 약화 12. 위험해요. 안 돼. 제발. 살았다 그래도. 법승 지킹할 뻔했네. 여보 어디간. 힘 부. 힘 부 힘 부. 힘 부. 힘 부. 힘 부. 힘 부. 아니 분화를 써야 길 따라갈텐데 정신 휴양카드 안 나오면 휴양카드 안 나오면 휴양카드 out 휴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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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riski 휴양카드 아 쎄다 쎄다 쪼꼬트 102만큼 5번 줍니다 쪼꼬트 싱싱함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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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일반 희귀 일반 일반 희귀 일반 고급 역시 유물빨 게임 완놈 다소 다지추 아싸 이만원 거 어떡해요 다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